김효생 토끼띠 토끼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22살 김효생 토끼띠 올까지는 우리 김효생분들이 묶여있는 운이기는 하나 묶여져 있다는 것은 남자분들은 군대에 묶여져 있겠고 여자분들은 취업이나 학업에 있어서 잘 취업이 안 되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멍한 상태가 쫙 이어지는 거죠. 하반기에는 묶여진 운이 뒤집어져서 풀리시는 운이 있습니다. 공부를 해도 하반기부터는 밝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기운이시고 남친, 여친이 생기는 연애 운도 있으시거든요. 경강줄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. 잔병치레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잔병치레만 조심하세요. 그 다음에는 34살 정묘생 토끼띠 하반기 운세입니다. 문서 운이 차고 들어옵니다. 가정생활에서도 이사나 아직도 미혼이신 분들 부모님 집에서 분가를 해서 나오시는 운도 있으시고요. 혼자 사시는 분들도 한 번 옮겨야 되는 이동 이사문서 있습니다.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. 또 재테크 하실 수 있는 운도 있으시니 투자 목적으로 무엇을 사시는 또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문서 운이 있습니다. 금전이 부족하더라도 사놓으시면 3년, 4년 뒤에는 큰 재물이 될 수 있으니 투자 한 번 해보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46살 을묘생 토끼띠 하반기 운세입니다. 자, 46살 을묘생 분들 오래 조심하셔야 되는 해죠. 본인들이 투자를 해놨거나 무엇을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들이 이렇게 버리는 금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또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딜레이, 미뤄지는 형국이죠. 하반기에도 한 번에 풀어지지는 않아요. 이 을묘생 분들의 하반기 운이 좀 어렵다고는 봅니다.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 하시는 일 재검토를 하셔서 버릴 건 그냥 과감히 버리시고 안 되는 거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자 시간 낭비고 나가야 되는 재물은 나가야 됩니다. 미뤄졌던 일들은 서서히 풀어지는 기운은 있거든요. 나간 금전 재물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버는 금전 생기는 금전 지금부터 될 겁니다. 내년 초부터는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열리시면서 안정된 삶이 되실 겁니다. 그다음에는 58살 되시는 개묘생 토끼띠 운세입니다. 조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판란이 좀 많은 드시죠. 가정생활도 판란이 있으셨고 또 있는 분들이 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. 자손 때문에도 걱정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자꾸 이렇게 버리기는 했으나 시작은 잘 시작하시는데 끝이 꼭 억울하게 끝나시죠. 하반기 운은 나쁘지는 않아요. 다행히 상반기부터 운이 좀 풀리시는 운이셨기 때문에 하반기엔 그동안 고민했던 투자 목적으로 할까 말까 하셨던 부동산 결정하셔서 사인하실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. 하반기에 결정하시는 부동산 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팔고 사는 것에 손해는 없을 겁니다. 지금까지 토끼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